아 랭노 아 뭐죠? 파프리아는 평소에 무슨 게임을 하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아 지금 지금 게임하고 있네 아 지금 바쁩니다 아 근데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죽었어요 지금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게댐푸드인가요? 아 제가 원래 좀 시간이 나면 게댐푸드를 하는 편인데 오늘 막 시간이 나서 좀 잠시 켠 거거든요 지금 지금 첫 판이에요 첫 판 지금 손이 안 풀려서 지금 아 노랭이 이길지 질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아이템을 낀 거거든요 지금 이게 노랭이의 풀 파워입니다 풀 파워 안 돼! 아! 아 진짜 잘하는 학생인데 아 또 카메라 빛하고 긴장했네 긴장해가지고 아 진 롤랄리 오오오오 뭐야 뭐야 파프리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게임이요? 저는 약간 온라인 게임보다는 요즘 좀 스팀 게임이라고 다운받아서 하는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오호라 여기 보면 이제 스팀 보관함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게임이에요? 예 다 게임 목록입니다 게임 수가 지금 총 344개 우와 이 중에 거의 한 30%까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와 344개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당신이 평소에 일을 잘 안 하는구나 그럼 당신은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게임을 안 하다가 브로우스타즈 제가 원래 3,000점이었는데 18,000점? 믿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브로우스타즈 선출이지 않습니까? 선수 출신 선수 출신 한번 실력 한번 봅시다 지형 개선 1차전 바로 탈락했는데 이게 혼자 살아남는 서바이벌 모드거든요 배그 같은 거죠 배그 환상의 무빙 B로 왔습니다 이거 오늘 1등입니다 5등 10명 중에 반타작은 했네요 게임은 적당히 이렇게 한번 하고 재미로 끝 에휴 한번 하면 3시간 하면서 아하하하하